진짜 쉽다고? 뭔데 이거? 아 어디로 가야 죽냐 안죽냐? 그럼 여기죠 이거 일로 가면은 바닥에 빠질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이거는 아래로 가면은 별을 먹으면 쿵쿵이가 죽습니다 그럴 때 와르르 타고 가야되요 이거는 정답이죠 아 와르르 봤나? 실망이야 그리고 이거는 요거죠 헬멧 아 또 봤나베야? 다음거 이거는 어느쪽으로 가냐 사느냐 이거는 일단 여기로 가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고드름이 떨어지는 고드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가야됩니다 정답이죠 자 다음거 요거 요거는 어디로 가야 문으로 들어갈 수 있냐는건데 여기는 그냥 죽는거고 요거잖아 아 쉽네요 이거는 뭐지? 폭탄을 터뜨리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곳을 찾으러 그런 얘긴가? 근데 일단 난 이것도 될줄 알았어 이거 자 세이브요 세이브 그리고 이거 파워가 있는데 파워는 이거는 슈퍼블로밖에 안 껴집니다 잡기가 안되는 시리즈니까요 잡기가 되면은 아무거나 먹어도 되겠지만 다음거 아 이거 빠지는거 안빠지는거 구별 잘해야되요 일단 여기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왼쪽으로 그래서 원오프를 치고 요렇게 가야지 다음거 자이언트 버섯이냐 아니면 하이힐을 신고 가냐 다 되지 않습니까 이거? 잠깐만 다 될거 같은데 이거? 다 될거 같은데 이거? 허어 맞아요 하이힐 발벌 죽인다구요 이거였어 아 역시 하나만 보면 안돼 혹시 봤나? 혹시 봤나? 아니군요? 하드? 어디로 가야 죽냐 여기 가도 괜찮을거 같은데? 어이 어 이게 정답이다 와 그러네요 그러네요 괜찮을거 같은데? 괜찮을거 같은데? 그래 돌았어요 이거 아 근데 하나가 더 있어 근데 이거 같죠? 막고 가면 될거 같아요 이거? 그쵸? 다음거 이렇게 간단하게? 가시모자를 들고? 가시로 투명블럭을 쳐도 안 부서진다구요?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아 진짜네?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를 깨버리면 어떻게 되는거야? 어 이렇게 되는구나? 아 이거 몰랐어요 이거 진짜 몰랐어요 이거는 자 다음거 자 다음거 오프를 눌렀을 때 뭐가 이제 피버튼을 안 누르고 올 수 있냐 그거 같은데? 벽에 달렸구나! 아 아 이게 원래는 저 대포가 누르거든요 대포가 원래 누르는데 벽에 달려있구나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거는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찾는 건데 일단 2번 3번은 못 들어갑니다 1번이에요? 알아요? 요렇게? 그리고 다음은? 어디서 눌러야 위에 통로로 갈 수 있냐 길찾기네요 이거 길찾기 겁나 어렵네 이거 1번? 1번 막힐거 같은데 중간에? 예예 알아요 방금 차단박느라고 그런거에요 차단박느라고 오늘 왜그러지? 오늘 왜그러지? 님이 채팅을 쳤을때 제 채팅창이 보이면 차단박힌게 아닙니다 아니 이거는 일단 1번은 죽고 맨 위일거라구요? 저거 밟아도 안죽나요? 아 잠깐만 아니지 이것도 죽는다니까 제가 저거 알고 있었어요 저거 맨 위에거 저거 밟아도 죽는다고 그래 나 원래 이걸로 갈려고 그랬어 원래 이거는 이거 음표블럭 아 음표블럭이 아니라 마지막거다 발판이다 이거 발판은 떨어져요 그치 나머지는 압사당하구요 발판은 떨어져요 내게 살다살다 왜 차단했냐고 물어보는사람을 봤는데 왜 차단 풀었냐고 물어보는사람은 처음봤다 저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? 도나스 높이 안될거 같구요 스프링도 안될거 같고 그냥 되나 이거 맞대 이야 4번이네 아 도나스 되네 아 보기가 뭐가 이렇게 많지 이거 야아 야 이거 2번이라고? 아닌거 같은데? 아닌거 같은데? 아니라니까 DKA블베리님 천원권 감사합니다 아 이거 P때면 안된다고 밑에꺼? 1번이요 제가 해봤어요 그래 맨 마지막 이거 간다 밑에꺼 님들이 말한 1번이 맨 위에쪽 1번 말한거구나 밑에서부터 1번이 아니라 그래 맨 위라고 좀 말하지 아 근데 저렇게 될줄 몰랐죠 솔직히 몰랐지 모른사람 자수해라 아니 지금 말 바꾸지 말고 자수해 말 바꾸지마 지금 사실은 맨 위에 1번을 말한거였습니다 말 바꾸지마 아 아 이거 맨 위에꺼였다고? 이야 자수 삶은계란이 천원권 감사합니다 오케이 인정 퀴즈맵인데 익스맵 인정 퀴즈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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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퀴즈맵